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건 지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선 241필을 펴시면 거기 보면 자 지번이 부여 지번은 지역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즉 소관청이 부여하는 겁니다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시 도지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지역소관청이 읍면 단위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이 뭐라고 하겠죠? 동리 단위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인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서 기본 번식이라고 하겠죠? 북서에서 남동 방역을 부여하는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지금부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는 문제지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수업 이것이 많이 좀 보급되고 있는데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거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보시면서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화상으로 공부하거나 그럴 때 좀 이해가 될까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네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 시 이 얘기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는 지번 부여 방법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게 분할 시 세 번째 합병 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이렇게 4가지가 나눠지는데 신규 등록은 최초로 공유 수면을 매립하든가 해서 토지가 생긴 거죠 최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고 등록 전환 이것은 임토라 했죠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한다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노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만이 나면 항상 세트 메뉴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 후 작성 비치 세트로 따라다닌다 했죠 전부 다 기본 원리는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칙과 예외 신규 등록 등록지안시 지번 부여 방법은 뭐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부번이 원칙이에요 예외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게 예외입니다 이것은 원칙 즉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할 때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데 이 부적당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줄 겁니다 지원수로 먼저 원칙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는 것은 육지가 있어요 육지 여기 토지가 있어 등록된 토지 10번지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를 막았어 여기 토지를 여기 막아 토지 생겼다 여기다 등록할 때 먼저 집원을 붙여야 되겠죠 이때 집원을 붙일 때 이건 어떻게 붙이느냐 옆에는 땅 10번지 옆에 생겼어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이야 원칙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적당한 경우 언제냐 인접지가 없거나 또는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더 복잡해지거나 이런 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면 이게 최종 집원 예를 들어서 집원 부여가 1번부터 해가지고 집원 부여했는데 제일 마지막이 500에서 끝난 지역이다 근데 이 지역의 신규 등록할 토지가 여기 생겼어 여기 여기 바다를 막았다 바다를 막았다 여기 생겼다 그러면 500번지 옆에 생기면 500에 1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원칙인데 뒤에 걸린 숫자가 없잖아 마지막이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복잡하지 말고 501 즉 최종 집원 다음에 이렇게 본번을 붙여라 본번을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면 최종 집원 다음에 이렇게 본번을 쓰는 거지 부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원거리 기존 토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을 때 인접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육지가 있다 그럼 육지 여기 바다야 바다 가운데 여기 여기 바다 낮은 곳을 매립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디가 인접진을 찾기 어렵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당 저기 제일 마지막 500에 끝났다면 이건 501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야 거리가 멀 때 기존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필지수가 많다 여러 필지수 수필지라고 줄입니다 수필지 필지수가 많으면 이것은 더 복잡해진다는 거야 즉 인접지 본번에 부을 붙이는 것이 더 복잡하다 만약 10번지 토지가 있고 11번지 쭉 있는데 이 하구를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다 몇 필지가 생겼느냐 한 500필지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번지 옆으로부터 지번을 붙일 때 10번지 옆에서 1 10에 2 10에 3 해가지고 10에 499 10에 500 이렇게 나온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필지수필지가 생겼을 때는 만약 해당 지역이 마지막에 500에서 끝났다 그럼 500필지가 생겼으면 501부터 해서 1000까지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이 사이에 끼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 예외 즉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2번을 붙이는 것인데 예외는 최종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3가지 부적당한 경우 3가지 언제냐 최원수 최종지번 다음에 신규금 토지가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가 멀리 떨어있는 원거리거나 여러 필지수필지 이 최원수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242페이지에 보면 맨 위 신규 등록 등록정안 시치번 원칙 자 보면 당의 지번 부여정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이게 동그라미 부번을 붙인다 그런데 예외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이 본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뭐냐 박스 안에 가로에 대상 토지가 당의 지번 부여정안의 최종지번인접 최종지번인접 여기 최 동그라미 치시고 B번 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이걸 밑에다가 괄호 열고 원거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 C번 대상 토지 여러 필지 밑에 가로에 열고 수필지 그래서 최원수 이 3가지가 나오면 예외로 간다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간다 원칙은 부번인데 예외는 본번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분할 시 지본부의 원칙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한 필지를 잘랐다 두 필지로 잘라도 분할 네 필지로 잘라도 분할 이렇게 두 필지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10번지 토지를 자르겠다 그런데 자 네 필지를 자른다고 보세요 그러면 분할 전에는 한 필지인가 숫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분할 후에 네 필지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메꾸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본부여지역의 배열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본부여지역의 지본배열이 1번에서 시작해서 10번지 10에 3 10에 5 11 이런 식으로 배열되고 마지막 5배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 10번지 토지를 지금 네 필지로 잘랐다 분할을 했다 즉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할 후에 필지에 지본부여할 때는 분할 전 이 한 필지는 이 분할 전 숫자 이거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이 분할 전의 숫자를 반드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그냥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최종 부번 이 분할 전 지번 이 지번이 이쪽에 붙은 최종 부번 다음 숫자 다음 숫자 다음 숫자 지번을 순차 부여한다 자 한 필지는 자 분할 전 지번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숫자 다음 숫자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하면 말이 좀 복잡하죠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지번의 본번이 최종 두 번, 다음 순번, 두 번 두 번이 두 번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굉장히 머리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보시면서 분할필지는 한 필지는 분할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지번의 본번이 최종 이게 아니고 최종 두 번, 다음 순번, 두 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더라 이렇게 부여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만약에 10에 6번을 두 필지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필지는 분할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지번의 본번이 최종 두 번, 다음 순번, 두 번을 순차 부여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얘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 사례를 보시면서 이 내용, 지금 법 조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할 때 원칙이 뭐냐? 한 필지는 분할전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지번의 본번이 최종 두 번, 다음 순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2페이지 분할시 지본부에서 원칙, 1필지지번은 분할전지번하고 나머지 필지지번은 본번이 최종 두 번, 다음 순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이 두 번 나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는 이 경우 분할된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예외입니다. 자, 여기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에, 자, 이렇게 됐을, 너무 길으니까 두 가지만 두 피로 자르는 경우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토지를 이렇게 분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주거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이게 없을 때는 두 피로 자르면 이대로면 이게 10이 되고, 이게 10에 6이 돼야 되겠죠. 북서기본본지에 따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 방향에 집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먼저 여기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나머지 쪽을, 즉 북서기본본을 따라가지 말고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의무다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줘라. 건물이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라. 이게 예입니다. 이에 비해서 분할과 다른 합병을 봅시다.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했죠. 그러면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든 네 개든. 자, 합병은 만약 여기에 15번지, 31번지, 47번지, 53번지. 네 필지가 있어요. 같은 지번 부여자 간에 합병이나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그럼 합병 후에 지금 네 필지, 합병 한 필지가 됐으니까 합병은 반드시 한 필지가 된다 했죠.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는 것이 합병의 기본 개념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그럼 한 필지면 지번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이 네 가지 지번 다 없어서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조각배다. 배에 구멍이 떨어져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하나다. 근데 여기 네 사람 타고 있어. 이 사람 나이들이야. 누가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시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즉 가장 숫자 빠른 거 이걸 선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지번이 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라고 해서 선. 빠른 거 숫자가 낮은 거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본번 중 선순위. 이것이 더 우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여기 15번지 이렇게 4개 있다면 이게 선순위인데 만약 여기는 부번이 붙어 있어. 여기도 부번. 부번. 이런 식으로 부번이 붙어 있다면 자 15번지. 여기는 애가 하나 딸려 있다. 둘이 딸려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얘는 우선권이. 부번이 붙은 건 우선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번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권이 없어. 이쪽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병의 경우는 합병 지번이 결정할 때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되 이렇게 부번이 없이 다 본번만 됐을 땐 이게 가장 빠른 건데 만약 여기에 부번이 붙어 있다면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본번 중 선순위가 되고 여기에 부번이 붙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본번 중 선순위. 여기도 부번이 붙었다. 그럼 이것이 본번 중 선순위가 됩니다. 다 똑같은 조건이다. 그럼 이게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도 예외는 뭐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있을 때 문제인데 분할과 다른 점은 뭐냐. 합병의 경우는 무조건 건축물인 것이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또 신청을 해야 돼.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합병을 시켜라. 두 필지를. 그러면 합병의 토지. 지번이 뭐냐. 결정할 때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한 필지 소유자. 이거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는 곳에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지만 신청을 안 하면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분할과 달리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신청이 있으면 의무예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했다는 말이 없으면 합병의 지번은 10번지고 신청했다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주의할 것이 주거사업물실 등이 건축물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예외가 아니고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분할과 차이점이에요.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거 들어갔어요. 보금자리 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 도시에서 도시에서 일정 지역. 이쪽을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그럼 이쪽에 종전에 종전에 수많은 필지가 있는데 이 수많은 필지들이 있을 때.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라고 봅시다. 만약 300필지가 있어요. 몇 개 동에 걸쳐서. 그럼 이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할 때 300필지 속에는 어떤 건 이렇게 1번, 2번이나 같은 본번도 있고 어떤 건 10의 1, 13의 2 이런 식으로 부본이 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다 실시하고 새로 여기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 들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이 2번이 붙은 건 다 뺀다는 거예요. 즉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 측량한 지역은 원칙이 종전 지번 중 본번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번만. 본번만. 본번만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경계에 걸쳐있다. 경계에 걸쳤다. 즉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친 지번. 이것은 비록 본번만이지만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경계가 이 지역의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토지를 보았더니 탄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45번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가 짜러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경계에서 짜러오지 않은 토지인데 이것은 또 45를 쓰게 되면 양쪽에 중본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말아라. 두 번째. 이렇게 몇 개 통에 걸쳐있다 보면 종전지번 중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이 일치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안에 있는 지번과 이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 본번이 일치하는 지번이 생기게 되면 우연히 이 지번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본번 중에서 쓸 수 없는 경우의 숫자. 경계에 걸친 지번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비록 본번이지만 빼라.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이 부족하더라. 그럼 부여할 지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나머지 지역을 블록을 정해. 저는 블록식으로. 크게 블록을 정해서 그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최종 지번.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 다음에 그냥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가 있다. 최종 지번 다음에 걸린 숫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인데 이건 여러 경우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이걸 지번 부여하게 되는데 준공 전에 미리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요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 이때도 이 방법 써라. 이때는 다만 공사 준공 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즉 토지 측량이 안 되는데 무엇을 보고 지번을 부여하느냐.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도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도. 이것이 두 번 출제됐습니다. 공사 준공 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별 조서가 아닌 지번별 조서는 공사 끝나야 돼. 이게 아니라 사업 계획도에 근거해서 이 방법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준용하는 것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어십게 과거 3호선이 어디 갔느냐. 지축을 갔었습니다. 수서에서 지축행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지번변경 시. 지번변경은 일정 지역의 전부, 즉 이 동의나리, 동지역의 지번을 전체를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래서 이걸 다 바꿔버리겠다. 이걸 지번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지장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축척변경. 이것도 시, 도지사, 대도지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시. 이 세 가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시. 이때는 이 지역 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이걸 준용한다. 지축행. 자, 지축행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번부여 방법은 크게 몇 가지냐.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구조냐. 전부 원칙 예외 구조다. 자, 신교등록, 등록조안시, 지번부여 방법.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옆에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경우인데 이렇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다. 이게 언제냐. 세 가지 재원수. 신교등록되는 토지가 최종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가 멀리 떨어진 원거리거나 여러 필진, 수 필진이 있다. 분할시 지번부여 원칙은 한 필진은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나머지 필진 지번은 분할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순번, 부번을 순차 보유한다.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합병인. 합병인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인 지번을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역시 합병인 경우도 죽었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떠냐. 분할과 달리 이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인 지번을 신청해야만 의무적으로 부여해주고 신청했단 말이 없으면 원칙대로 따라가라. 이게 분할과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지적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이 본번 중에서도 쓰지 않는 경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숫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비록 본번이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는 지번과 밖에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할 때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지역을 단지식, 단지식이라고도 얘기한 거예요. 블록을 정해놓고 그 블록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또 최종 지번 다음에 더 이상 걸릴 숫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공사 중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쓰되, 준용하되 이때 사업계획부에 의한다. 그리고 이걸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지축행, 사무선, 지번 변경 시, 축적 변경 시, 행정무역협회표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이때 이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을 부여하면 총 네 가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암결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번을 부여하다 하면 없어지는 지번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결번, 학교에서 안 오면 결석이라. 지번이 없어지면 결번이다. 결번은 언제 생기느냐. 자, 만약에 합병했다. 그럼 없어진 지번이 생기죠. 등록증을 했다. 임해대장 대상 지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했다. 그럼 본본만 쓰니까 부본에 붙은 거 다 없어졌죠. 또 경기에 걸친 건 본본이면 또 안 쓰죠.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하는데 결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결번 대장에 등록 후 연구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결번이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신규 등록과 분할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지번과 관련한 지목변기는 해당초, 해당사항이 없고 지번 부여 관련해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신규 등록. 새롭게 부여하는 거 없어진 지번이 없을 수 없죠. 분할. 나눠지는 거니까 새롭게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242페이지에 있는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 그다음에 243페이지까지 다 정해졌고요.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번의 변경이라서 여기 지축행 지번 변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 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만 주의하시고 이 지번 변경은 특정한 한필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번 부여 전체나 일부를 다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사전에 이러한 시도시장 등이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 변경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정리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번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시험에 임박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차례대로 이해해서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어떤 구조입니까? 원칙 예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